어렸을 때부터 세상에는 이해가 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왜 여자들만의 몫인지, 여자는 왜 장례식장의 상주가 될 수 없는지, 내 기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불합리한 말과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가도 어리둥절한 마음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곱씹어 현지에 도착했다. 더 이상 어렸을 때처럼 공부 못하면 삼촌 회사 와서 커피 타라 같은 말이 들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주변은 여전히 불합리하다. 그런 물음의 가운데에서 페미니즘을 알게 됐다. 물음표 행렬이 꼬리를 따라가다 보니 깨달은 것도, 느낀 바에 따라 행동한 것도 많아졌다. 물음표 투성이를 정리하다 보니 유튜브를 거쳐 책이라는 세계에까지 발을 내밀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나에게 페미니즘이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언어였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나아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삶의 모난 부분들이 페미니즘 안에서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 불편한 현상의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지난 몇 년을 보냈다. 여기에 수록된 글은 그 과정을 압축한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생각하고 실천한 것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훈계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겪은 느낌표를 담담하게 나열하고 싶었다. 이 책을 집어올려 서문을 펼쳐보는 것조차 어떤 분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라는 게 있다면 유쾌하지만 거친 우리의 궤적이 독자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용기를 내어 이 책을 펼친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금전적 상황이 지금껏 나의 가능성을 얼마나 축소해왔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했다. 단순히 여행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 통장 잔고가 결정해왔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앞서 말한 적은 예산을 들이길 선호하는 나의 성향은 늘 어떤 상황 앞에 돈과 경험의 가치를 저울질하게 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내렸던 결정들도 결국은 그때그때 내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진 않았을지.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일시적인 보상에 많은 것을 소비해버린 내 지나간 시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내 미래를 위해 조금씩 비상금을 만들어두기 시작했다. 돈 몇 푼 때문에 큰 가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